모두들 털하입니다. 제가 한 번 팝업 다뤘잖아요. 마루춘배 여의도 팝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쁘셨겠다. 어떻게 갔다 왔네요. 가가지고 취재차 방문해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오전에 사진 찍으면서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나가야겠는데 하고 둘러보니까 누가 봐도 기자인 사람들 있죠. 되게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자들도 되게 많이 왔구나. 그럼 뉴스 엄청 많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팝업 바야흐로 대 팝업 시대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헤비급 중에 헤비급이라고 볼 수 있는 팝업이기 때문에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첫날에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셋째 날에 갔거든요. 그때도 많더라고. 여기서 마룡영강질 야한남자 팝업스토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팝업 중에서 매출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얼마치 대충 머릿속에서 그려지네요. 대충 그려지죠. 좋겠다. 그래서 총 방문객만 들어온 사람 이 6만 3천명이래요. 그래서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외부 IP 기반 팝업스토어 중에서 단일 IP 예를 들어서 마블이 열리면 그 안에 IP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IP 중에 단일 IP로 열린 팝업 중에서는 슬램덩크 데뷔 못하면 죽는 병 이런 팝업스토어들보다 훨씬 높은 입장객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고 열렸고요. 슬램덩크란 데모 쪽보다 많이 왔다고요? 대단합니다. 일 최고 방문객은 6200명이었대요. 네. 마지막 날에. 9월 17일 날. 네. 그래서 궁금한 건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을 물어봤습니다. 네. 얼마인지를 못 알려주죠. 그게 더현대가 관리한대요. 매출을. 그렇겠죠. 그래서 얼마인지를 못 알려주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데모 쪽이랑 슬램덩크보다 매출 높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맞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얼마다? 네. 대충 딱 감이 오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대행사장에서 열린 팝업스토어 여기 제일 크거든요. 90평 규모. 네. 여기서 열린 팝업스토어 중에 매출 1위. 아. 평균 객단가가 72,000원. 그리고 최고가 상품이 59,000원이었어요. 오. 그러면 와서 사람들이 보통 한 두세 개씩은 사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평균 객단가가 72,000원. 네. 온 사람은 평균적으로 7만원 정도 쓰고 갔던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63,000명이었잖아요. 대단하다. 얼마인지 대충 보이시죠? 곱해보면 한 43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맞나? 더현대 수수료 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더현대 어떤 시기죠? 수수료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퍼센티지 스타일인가요?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 더현대에서 하는 팝업은 다 수수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6월에 코엑스 스타필드에서만 팝업을 했잖아요. 그거 데뷔했을 때 매출이 40% 이상 증가했대요. 좋겠다. 커진 만큼 많이 팔린 거예요. 재미있는 기록으로는 1인 최대 결제 금액이 106만 1,900원. 마루 춘배 와서 100만 원 쓰고 가신 분이 계시구나. 네. 그래서 SBS에서 나온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에 키링으로 100만 원 사는 시대가 왔다. 그렇죠. 가장 일찍 줄을 선 고객은 새벽 1시에 서셨대요. 새벽 1시. 이건 밤을 샌 거잖아요. 밤샌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와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건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1등으로 들어가고 말겠다라는 애정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힙한 브랜드들 팝업 한 번쯤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액수랑 이 규모를 보니까 아 이거 반드시 다들 하겠네. 그러니까 플랫폼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사도 다들 하고 작가님들도 직접 한번 열려고 기획사 찾아 다니시고 그렇죠. 이런 시대가 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 마라모라는 구사 소장님께서 여기 보부상 시간에 팝업에 대한 얘기를 한 세 번 정도 걸쳐서 하셨는데 예전에 이 얘기를 왜 하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팝업이라는 시스템이 현재 굉장히 큰 사회 현상이다. 소비 현상이다. 이거 하나 깔고요. 웹툰 쪽에서 작가 혹은 IP를 갖고 있는 작가 이런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라는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귀에 담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언제 내가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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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만 줄 수 있는 것. 만화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특히 웹툰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 지난달에 했나요 제가. 지난달인가. 설명드렸던.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실현되고 있다 어느 정도.